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거짓말을 왜 그렇게 그냥 잘할까. 어떻게 사회가 거짓말이 그냥 일상이 돼버리고 차고 넘치는 그런 사회가 됐을까. 이런 생각을 정말 자주 하게 됩니다. 거짓말을 어떻게 그렇게 밥 먹듯이, 물을 마시듯이, 호흡을 하듯이 그렇게 거짓말을 할까. 이번에 이제 그런 교사가 죽음을 그렇게 감행한 그런 부분에 맘카페의 한 어머니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거짓말 글을 올려가지고 지금 난리법석이 났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가 삼선의원이 관련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삼선의원이 나중에 보니까 한기호 사무총장을 지냈던 분이죠. 삼성 장군 출신이고 한기호 의원이 발끈해가지고 우리 집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참 이번 사건을 보면서도 어떻게 여러분들 맘카페에 초등학생을 둔 어머니 같으면 나이가 이제 한 40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철이 없을 나이는 아닌데 어떻게 여러분들 그렇게 거짓말, 말을 지어내는 거잖아요. 말을 어떻게 지어낼까.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가. 그러니까 참 이게 그냥 분노하기보다도 이게 이유가 뭐냐 이런 생각을 해볼 게 아닙니까. 오늘 조선일보에서 장난 삼아서 올린 가짜 뉴스가 몰곤 어처구니 없는 사태. 장난을 할 일이 있지 말을 지어낸 거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제 보면 대한민국 사회 현주소가 아니냐. 선교가 같다는 가장 상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니까 대단히 사람들이 뭐죠. 그런 선악이라든지 정의부정이라든지 사실과 이런 반사실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 판단 능력이 엄청나게 해이해져 버린 거죠. 이게 대해서 의원연류술의 유포자가 아마 이제 국회의 한기호 의원을 찾아와 가지고 눈물로 선처를 한 요청을 한 모양입니다. 한기호 이런 국회의원은 내가 선처하면 가짜 뉴스가 용인설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선처할 수 없다. 아마 이제 초등학교를 둔 어머니는 모양입니다. 그걸 보고 참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좀 이렇게 만연이 되어 있죠. 거짓말을 하더라도 처벌받지도 않고 정치인도 그렇고 일반 시민도 그렇고 거짓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기호 의원도 거짓말을 많이 했잖아요. 초등학교 어머니한테 버럭했지만 초등학교 어머니가 일으킨 문제도 만만치 않은 문제지만 한기호 씨도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거짓말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대부분 판결이 다 내렸는데 대부분이 부정성 없다잖아. 대부분이 언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한참 뒤에 엉터리 판결로 그냥 선관위를 보호했지만 2020년 4.15 총선 이후에 빙빙하게 그 문제를 파헤치기 위해서 접전이 계속될 때 국민의힘 내부에서 세 명이 핵심 인물이지 않습니까. 부정성 없다고 그냥 대놓고 떠든 사람이. 1등이 금메달이 한 누구죠. 금메달이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이. 은메달이 누굽니까. 은메달이 그 해운대구에 누구죠. 부산에. 동메달이 누굽니까. 철은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여긴 제가 그래서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없다잖아. 부정선거. 국힘당의 한기요. 국힘당 사무총장의 수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바른 말 하는 여기에 박주선 의원이 하는 이야기는 그래도 바른 말 하지 않습니까. 대다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알고 있었지만 대부분 입을 다물었지만 한기요 씨는 사무총장으로서 가장 민감한 시점에 거짓말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거짓말 한 사람 보고 그렇게 나무랄 필요는 없는 거죠. 본인도 거짓말을 하고 다녔으니까. 대부분이 판결도 안 한 상태에서 대부분이 부정성가 없다고 했잖아. 뭐 이렇게 떠들고 다녔잖아요. 여러분 이 보면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말을 꾸며내는 것은 아주 역사가 오래됐죠. 그러니까 구약의 식계명을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구약의 식계명이 보면은 아홉째 계명이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라.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고대 그리스의 여러분들 아데네와 관련된 그런 문원들을 보다 보면은 그 당시에도 부자들의 재산을 여러분들 빼앗기 위해 가지고 그 당시는 판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배심원 제도니까 고소나 고발을 하고 그 다음에 배심원들 앞에 있을 때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이익과 유익함을 위해 가지고 거짓말을 치워낼 수 있는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 가체가 그렇게 악하고 사악한 면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 특히도 거짓말이 좀 많은 나라입니다. 왜 거짓말이 많은 나라는 거 하니까 이게 이제 윤치호 선생이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했죠. 윤치호 선생이 뭐 이런 평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참 대단한 분이지 않습니까. 영문일기를 그렇게 수십 년간 썼지 않습니까. 윤치호의 영문일기 그게 지금 이제 번역돼 가지고 이게 나오는데 여기 이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사료총서 번역서 4권에 1897년 7월 14일 날 수요일 비가 내리는 날입니다. 윤치호 자옹 윤치호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 시대를 그렇게 이렇게 넓은 시각을 가진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그래도 요즘에는 뭐 저는 다행스로 생각합니다. 좋은 시대 나가지고 답답하더라도 여러 가지 관심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사안이나 매체들이 많기 때문에 윤치호 자옹 윤치호의 일기입니다. 오전 9시부터 비가 퍼붓기 시작했다. 조선에서 가장 뿌리 깊고 가장 강범위하게 퍼져 있는 악행은 거짓이다. 사람들은 이웃이 하는 말을 절대 믿지 못한다. 계약이란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조선의 왕은 훌륭한 정부를 위하여 가장 음숙한 칭령을 내린다. 조선에서 그 칭령을 한 글자라도 믿을 정도로 바보는 아무도 없다. 나는 조선의 대신 한 명 아니 열 명 모두의 약속일지라도 거기에 단 한 푼도 걸리지 않겠다. 하인에게 아무리 친절하게 대한다 해도 그 자는 언제 어디서나 나를 속인다. 전반적인 악정에 철저하게 벗어나고 정직한 이들에게 실질적인 고난을 부여해야만 이 나라가 살아날 것이다. 이게 제가 이제 조선 사람들이 특별하게 거짓말을 잘하기로 태어났다 이렇게 보기보다도 국내적으로는 그냥 악정 그 뭡니까 정치 권력을 장악한 자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그냥 옥죄고 약탈하고 외침이 끊임없이 이어지다 보니까 한국의 민초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진짜를 말하게 되면 목이 날아가니까 그래 살아가기 위한 방편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임기의 응변식 그렇게 대응을 하는 것이 생활화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조선인들의 거짓말이라는 것은 아주 악명이 높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러면 도산 안창호 선생도 김형석 교수님이 남긴 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죽더라도 거짓말을 하지 말자 정직하자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도산 안창호가 주변 사람들에게 한 기록들이 지금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유전자 안에는 기본적으로 거짓말하는 것이 국제적인 기준으로 비교하면 조금 더 높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그냥 빵먹듯이 하지 않습니까 거짓 사기 윗선 조작 하기에 우리 맘카페의 어머니가 경솔하게 거짓말을 했는데 뭐 일종대 사기를 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선거 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용서받을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한국 사회가 한 단계 이렇게 정신적으로 개화되고 선진화된다는 이야기는 이런 거짓이 좀 그럼 거짓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만들면 훨씬 더 거짓을 할 가능성이 좀 낮아질 거 아닙니까 아무튼 이번 사태를 보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거짓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광고 하나 드리고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도덕놈들 시리즈 1검 또 5건은 올해 상반기에 출간된 소위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선거 사기 문제를 철저하게 그렇게 파헤친 적입니다 그냥 주장이 아니고 의견이 아니고 그냥 실정적으로 선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표를 어떤 식으로 조작을 했는지 이런 부분을 다뤘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책들이 널리 확산돼서 한국이 참정권을 보존하고 길이길이 번영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